자 오늘은 선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루 색깔 살기를 할거에요 오! 색깔 하루 살기 네 똑같이 색깔로 살기? 네 선이가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준비를 했어요 자 선이는 어떤 색깔로 살고 싶어요? 핑크 핑크 핑크? 초딩이라서 역시 핑크네요 핑크 엄마는요? 파란색? 파란색? 좋아 지금부터 그러면 하루 살기 필요한 아이템들을 챙겨와야해요 자! 갔다오세요 갔다오세요 오! 두피에 불 네 굿 이어폰이요 아 이어폰? 하나색 이어폰? 네 하나색 같은데? 하나색 알았어 알았어 핑크 머리 핑크? 짠 지지 지지 오오 완전 좋은걸 찾아와녔네요 맞죠? 하하핳 하하핳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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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핳 하핳 핑크색? 오오 좋게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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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시간 많으니까 핑크색이랑 파란색 은포도 준비를 해서 하루살기 해봐야겠죠 그리고 막수 넣으셔서 몰꺼도 준비해가지고 몰꺼는 선에 되게 불리해요. 맞죠? 자, 고고고! 오, 이거 여기서 하는 거예요? 네. 자, 아무튼 보는 거 가져오세요. 희성! 희성! 짠! 파란색 책! 파란색 프리글! 뭐? 어, 앞뒤로 봐야지. 분홍색 책에 분홍색 프리글! 분홍색 프리글! 분홍색 프리글! 이거 어떻게 따라오는 데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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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는 이제 나 뭐하지 짠 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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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연아 너 안에가 다 까맣잖아 까맣게 많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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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으음 아 감사합니다 왜 많이 먹었더니 목말로 해? 그럴 줄 알고 파란샘물 남은 도대체 뭐가 있지? 내가 더 시원해 나는 말랑이라 가지고 놀아야겠다 짜잔! 파란색 월랑이 엄마! 이거 갈색이잖아 뒤집어야 맛인데 됐지? 부럽지? 파란색 블루 블루 발음했지 파란색 큐브꺼 우와 우와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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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손ju CHRISY 후! 많이 물 놀지? 어우 잘 잤다 저 시간이 있게 됐네? 아 어쩐지 배고프다 짜봐 파란색 콜라멜! 물이 없네 오!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비벼 먹어야 맛있는데 이거는 미안해 맛있다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우선은 다 맛있게 먹으면 좋네 어차피 나도 따뜻한 거 먹었어 내 입까지는 다 맛있어 죄송합니다 밥 먹으려고요 네 아이쿠 아, 알아, 알아. 짠! 히히히. 히히. 나은? 짠! 파란색. 토끼미! 마임의사람 누가 나도 있지? 짠 나의 멜로디 자 오늘 한색 살기 어땠어요? 재밌었다 진짜? 재밌었어요?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 진짜? 자 앞으로 24시간 채워야 되니까 계속했어야 돼요 알죠? 아 진짜? 그러죠 오늘 끝내는 거 아니었어요? 오마이갓 하루 살아야죠 오! 그건 아니지 그냥 하나도 갈 수 있어 가만히 가 가만히 가 가만히 가실 거 같아? 가만히 가 가만히 가 엄마 추워도 입어놓지 않을까? 안녕 안녕